아시안게임이 어떻게 됐냐고요? 말하지 말래요 하자 몰라 왜 이렇게 많아 말하면 잡혀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나? 말하면 잡혀갈 것 같은데 이거 좀 쳐줄까?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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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쎄네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아 죽었네 한 번만 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약하냐? 이걸 안사려? 인정한다 이건 피 진짜 잘 찬다 이거 작작해라 진짜 작작해 민현의 적게 들어가? 아하 똥이네 민현의 적게 들어온다고? 아 나 이거 신발 안 넣는 게 너무 아쉬운데 아이고 아 평타를 때려?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시그런가? 시그런가? 역시 있었구나 공만 써도 살았을 것 같은데 시소였다 아 망함 흰색 망했네 신발 업그레이드가 안 나오네 이러면 광전사가 안 나오네 흠흠흠 흠흠흠 소위케이좋고 아 좀 이상한데 왜 바로 안 던졌지 jeg제 nails 이 사람은 После 왓 проф 흔들리고 그 흠 뭔가 아쉽다 아 이거 못매잖아 이러면 와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간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빨리났네 이거 아 아 태포가 있어 참 아 태포가 있었는데 그걸 까먹었네 공전사 에반가 죽었다 보여주나 장막 좋고 아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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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죽었네 아 아 뭐야 갑독튀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다 잡았는데? 왜 안 빼냐 너네? 빨리 빼 인마 미드가게 빼야지 그래 근데 우리가 가면 안 된다 얘들아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사는 거야? 라칸 궁을 안 썼네 안 가도 되겠다 안 빼냐 안 빼냐 빨리 빼라 안 빼냐 마너 없네 게임 힘들다 이거 내 솔큐를 땄어야 되는데 아쉽게 게임이 솔큐를 못 따가지고 이상해졌네 나의 왕께 선명하신다 나의 왕께 선명하신다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혹시 여기서 뭔가 있나? 어 고마워 야 짜쓰가 짜쓰가 인마 이리로 가면 안 돼 큰일났다 이거 피해주고 아 나 펑캔 한번 해가지고 죽어버렸네 아 나만 살았으면 몰랐는데 게임 나의 왕께 라소가 캐리 해주겠다 이거 근데 이거 조합은 이겼어 그래도 신짜우 첫판치고는 흠 괜찮군 아군 야 너가 캐리 해주네 여기 버려주고 그거 버려주고 버려주고 나름 같은걸로 이거 신짜우한테 신짜우 앞에서 안 빼는건 좀 그렇다 깨주고 그렇지 아니 이거 혼자인거 같은데 상한데 이거 상한데 이거 전장 왜 일로와 뭐냐 너 아 아 호응 안 해 이거 야서 플래시 하려고 했는데 이거 딱 봐도 플래시 궁하면 호응 안 할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Ma 그 때만 싸우고 그러네 아 쳇 으로 히힛 깨자 이거 들어가고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왜 안 빼는 거야 욕심이 많네 이리 갔다가 바텀 갔다가 탁 갔다가 캐리 해주겠지? 이 야드 없어서 못 막는다 이거 이거 바텀에 왜 간 거지? 캐리 해주겠지? 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icep 야드가 이 야드가 티타 야 이거 여기서 리쿨이야 루션 갔겠다 근데 이미 아니 왜 안쫓아 왜 안쫓아 왜 안쫓아 왜 안쫓아 왜 안쫓아 왜 안쫓냐고 라칸 아 짜증나네 나이었으면 무조건 쫓아서 잡았다 이거 내가 라칸이었으면 그랬으면 신짜고가 안왔겠지 ㅋㅋ ㄷㄷ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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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빼라 나인만 먹자 버려 그냥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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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억제기에서 기업 좋아 투지 사주고 좀 도망가네 막 쿵 쓴거 아니지?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타이밍 봐라 음 나 할게 없어서 여기 있어야겠다 변신안에서 멋졌겠는데? 변신안에서 멋졌겠는데? 저 피위로 자우를 다 잊어버렸는데? . . , . . . . . . 이 와드가 참, 나 까먹었어 순간 이거 발원 바롬떼 그냥 다 잡는 각인데 이미 얘들아 안 걸릴거지? 얘들아 진짜 이 마스터 200점 이하 없지 우리팀 오케이 좋았고 레드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 얘들아 파이크를 잡는게 좋을 것 같을텐데 왜 안 잡니? 자 일단 이정도 이렇게 한번 써주고 죽어 이 녀석아 죽어 이 녀석아 아니 야소 형 어떻게 된거야 이거 왜 그렇게 되면 안되지 난 미드 깰게 아까도 필요없잖아 왜그래 아마추어 같이 아 짱나게 하네 진짜 적당히 하라 했지 내가 마 이 시간 테프 타나? 안타네 흠 흠 흠 흠 흠 아까 실수 했어요 이거 이 루샨한테 쓰면 안되는데 루시안이 안죽었어 그래서 여기 수호형 와야돼 꺼져 그냥 와 진짜 좋았고 진짜 좋았고 수호형 좋고 딱히 한 건 없긴 한데 한 거 하나 생겼고 미드가면 끝나 얘들아 미드가면 끝나 아 견적 완벽해 무조건 끝나 얘들아 1개 그냥 으흠 오케이